안녕하세요. 제주도 한달살기 시편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섬인데요. 이번 시편 영상에서는 제주도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한국의 몰디브라 할 수 있는 함덕해수욕장을 보여드립니다. 몰디브의 아름다운 바닷빛처럼 함덕해수욕장의 바다는 투명한 블루 토파스와 짙은 에메랄드 빛을 띄고 있는데요. 함덕해수욕장을 더욱 명소로 만들어준 헤르몬도 카페와 함덕해수욕장의 멋진 조망을 볼 수 있는 서우봉 둘레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함덕해수욕장은 협제해수욕장과 김영해수욕장과 함께 제주의 아름다운 3대 해수욕장이에요. 함덕해수욕장은 하얀 백사장의 파도, 수신, 기온이 낮아 특히 아이들이 놀기 좋으며 맑고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곳만 아니라 주변에 호텔과 음식점, 카페가 많아 비용이 편리하여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라 할 수 있어요. 특히 함덕해변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벨문도 카페라 할 수 있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큰 카페로써 그래도 종류만 많을 뿐만 아니라 야외 테이블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사진찍고 휴식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니 일찍 좋은 자리 잡아서 멋진 추억 넘기면 좋아요. 여행 이제 해볼리 군대 군대 수사의는 제주도 특유의 검은 혐오한 다리와 그 위에 놓인 혐오한 다리들이 블루 토파색의 예쁜 바다와 어우러진 환경이 아름다운데 한국의 몰디미라고 불리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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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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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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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